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열린 성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한편에선 건강보험 재정 전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2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늘려서 병원 문턱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문재인 케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해서 일장일단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원래 정책 목표 자체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문재인 케어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행이 됐고 앞으로 또 어떤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별층이고요.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국민의 의료를 이용하는 데 드는 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고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 공단이 내는 돈을 늘린다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것이 전에도 급여가 됐지만 그것은 아주 중증 뇌혈관질환 이런 데만 됐었는데 그것이 전체 두부 전체라든지 흉부라든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앞으로도 2020년에 척추질환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되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 외에 초음파라든지 옛날에 선택 진료비라고 해서 본인이 의사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해서 100% 더 내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원래 지난 정부에 진행을 하던 건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를 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600만 명,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혜택이 있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증 환자들의 치료비가 치료비 부담이 대폭 좀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돈이 줄었다 이 뜻으로 정부가 좋은 측면을 강조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의료비, 즉 의사들에게 지불되는 돈 자체는 줄은 것은 아니죠. 줄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된 건데 좌우지간 국민이 낼 당시에 지불하는 돈 자체는 굉장히 줄어든다. 그것이 바로 보장성 강화 대책인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2022년까지 급여화를 시켜서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죠. 그래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징은 그동안에 그 이전의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원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크게 시작이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들도 전부 다 보장성 강화라는 것은 해왔는데 특별히 문재인 케어라고 이렇게 별칭을 얻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직접 나와서 이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강조를 했고 그 뒤로 아무튼 의료적으로 필요한 그런 서비스는 전부 다 급여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즉 건강보험이 관리하고 지불해 주는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우선적으로 중증 그리고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아동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향후 계속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 이런 정책이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발도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까? 요구사항은 굉장히 다양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거라고 하는 요구라고는 어려운데 우선 기본적으로 진찰료를 30%를 올려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결정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구조상. 그건 계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사 지불자들과 제공자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들 국회의사당에서 한들 달성할 수 없는 거를 이미 제시를 한 거고 아무튼 받아가는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자체가 그 입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그것도 특히 본인 부담을 의료 현장에서 내는 돈보다는 사전에 보험료를 걷어서 하는 돈들이 훨씬 형평성이 높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덜 내고 부자들이 많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강화하는 정책 자체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제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정책 목표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2022년에 70% 달성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62.7%인데요. 일부 중증 질환을 강화하다 보니까 대형병원에서는 좀 본인 부담이 줄고 전체적으로 보장성 지율이 높아지는 거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70%는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의 투입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아마 목표일 뿐 아마 달성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가장 큰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 얘기일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에 우려가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평상시에 국민이 자기 소득의 6.47%를 내서 얻은 누적된 돈으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지불을 해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2011년 이후에 계속 흑자가 나서 지금 현재 20조 이상의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쌓인 돈을 그대로 쌓아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험 재정의 한 20%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돈이 20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정체 재정의 관리상 돈이 쌓여 있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돈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의사협회에서 얘기했듯이 이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들 숟가락을 안 올려주느냐 하는 그런 압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어떤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건강보험 적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보다는 빨리 쌓여 있는 돈을 보장성 강화에 빨리 써서 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 지출을 커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만큼 또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라서 지금 보험료 누적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하고 보험료 자체는 전체적인 재정의 흐름을 봐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작되는 부작용으로 3급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환자 쏠림은 어차피 현 정부 문재인 케어 이전부터 계속 있던 거고요. 사실 환자 쏠림을 가장 많이 가져오게 만드는 정책은 선택 진료비의 폐지라는 겁니다. 선택 진료비는 큰 병원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폐지해서 환자 쏠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정책 자체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 했어요. 그리고 다만 현 정부가 그걸 마무리 지었죠. 그러니까 어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3급 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여기에서 부담을 줄여주니까 거기를 서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3급 병원에는 환자가 몰릴 대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나는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갈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부담이 적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 돈의 부담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었던 것이 돈이 없는 사람도 갈 수 있게 됐고 따라서 서로 같이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는 건 맞죠. 그러나 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먼저 가고 싶었던 그 현상은 굉장히 어렵게 되니까 그런 계층의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6월 안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말에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돈을 지불하는 쪽에서 지금 현재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쌓여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국고지원이 많이 들어오면 보험료를 덜 내도 되는데 왜 국고지원을 빨리 안 해주냐. 그래서 국고지원을 안 해주면 보험료를 올리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돼서 연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활발한 논의가 있을 거고 거기서 국고지원과의 관계 속에서 보험료 인상 폭이 아마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전가하는 다음 정부에 전가하는 정책이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뭐 보장성 강화 자체가 재정의 부담이나 보험료의 부담은 있죠. 그러나 우리같이 전체 제도를 보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고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서 내더라도 환자가 의료를 이용할 때 내는 돈을 줄인다면 그것은 돈의 전체 흐름상 굉장히 효율성과 형평성이 높은 돈의 활용이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정권 차원의 것은 저는 별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모르겠고 그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추진해 왔던 거고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특별히 이 정책이 다음 정부에다가 넘기고 이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보장성 강화의 큰 흐름의 하나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케어가 2022년까지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 또 재정 마련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결국 건강보험이 6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중에 한 40조 원은 보험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60조 원 중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45조, 50조를 보험료로 하고 나머지를 본인 부담하게 해주겠다. 이게 보장성 강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60조가 더 커져서 70조, 80조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국민이 보험료를 통해서 내든 본인 부담을 통해서 내든 부담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전체 의료비 지출 자체의 효율성을 가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불하는 방식이 지금 행위별 수과제라고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의료 이용을 막 부추기는 효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 지불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비 지출 자체의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장성을 강화하면 비급여가 자꾸 새로 생겨서 풍선효과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일 때 더 이상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 이외에는 창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비급여 관리. 이런 정책이 동시에 같이 수반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